밴드를 만나러 가고 있습니다 제 처음 나온 노러브 저의 일본 첫 솔로 앨범 라이센스 앨범이 한국에서 발매되는데 많은 배분들이 또 정말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사인회를 할 수 있게 됐네요 저의 첫 단독 사인회인데 정말 많이 기대가 됩니다 팬 여러분들과 또 좋은 시간을 함께 하러 가고 있습니다 빨리 만나요 저의 첫 번째 저의 첫 솔로 앨범이 일본에서 발매됐습니다 정말 많은 사랑을 주신 덕분에 우리 콘차트 1위를 하게 된 연관을 넘어안게 돼서 너무 기쁜데요 네 감사합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신나게 볼까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무튼 우리의 마음으로 이 길은 네가 싹 지해버렸어 놀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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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지마 가지 말란 말 그 말 그 말 그 말뿐이었지 너무나 아깝다고 돌아갈 수도 돌이킬 수도 없다고 해도 난 후회가 더 남아서 이런 내가 싫어서 나를 속이고 참고 참아온 나의 기억 속 너를 부른다 또 너를 부른다 준케이 첫 번째 단독! 단독 사인회를 이렇게 마시게 되었습니다 정말 정말 한 두 시간 동안 저희가 정말 행복하게 행복하고 정말 도란도란한 시간을 보냈는데요 사랑해주시고 노래해서 좋다고 많이 얘기해주시니까 정말 너무 저로서는 그게 제일 행복해요 진짜 여러분들이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제가 행복할 거고 앞으로도 여러분을 위해서 열심히 음악 할 거니까 많이 지켜봐주세요 팬 여러분 너무 사랑합니다 팬 여러분 너무 사랑합니다 조심히 가세요 오늘 노러브 한국어버전 촬영을 하러 왔습니다 오늘 신나게 고치게 해보겠습니다 오늘 신나게 고치게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신나게 고겠습니다 수념이 그igrade Vamos we need to keep. who have a great voice any weaknesses now we need to raise your life to be your mini 아무렇지도 sagen 오랫우 나 Our love weight something Something, something gotta say 후회가 더 남아서 이런 때가 싫어서 나를 속이고 참고 참아 온 나의 기억 속 너를 풀렸다, 또 너를 풀렸다, 또 너를 풀렸다 세일이 돌아간대도 아마 내 가슴에 널, 널 사랑하게 집어줘 좀 한둑이 내 맘 바뀔 수 없을 테니 아무 입 없이 버려질 걸 알면서도 What is love? What is love? Love, love, love 아무렇지 않다고 널 웃고 가 놀라, 놀라, 놀라 Love, love, love It's okay 네 We are here 네, 지금 이곳은 인도네시아에서 가장 아름다운 섬 발리입니다 발리! 발리! 여기도 오면 해안으로하러가 지금이 여기까지만 보면 약간 잘 모르겠죠 네, 지금 말이죠 아주 좋아 제가 지금 여기 왜 왔냐 잡지 하도를 찍기 위해서 왔습니다 오늘은 제가 쉬는 날이에요 그래서 감사하게 진짜 제가 신나를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사람들이 많은 발리 시민들이 많은 곳으로 가서 제가 진짜 막 길거리를 돌아다닐 거예요 지금부터 저와 함께 레츠 고 자 여러분 아 여기가 바로 원숭이 공원입니다 지금 여기를 보시면 얘는 뭔지 모르겠고 얘는 지금 콧길이 있는데 얘네들이 왜 여기인지는 모르겠지만 여기는 원숭이 공원입니다 원숭이들만 들어올 수 있어요 원숭이들만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모두 원숭이 미안합니다 어쨌든 여기 지금 저기 보시면은 거의 한 500년 된 벤자민 나무라고 하네요 500년 된 벤자민 나무인데 와 진짜 최고인 것 같아요 아주 사이좋게 서로의 이를 잡아주고 있어요 저희 투팸 저런 정도 많이 하는데 어 싸운다 싸운다 싸우지마 헥? 싸운다 여기 싸워요 너는 또 싸우지마 응 그냥 일단 연사 들려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그냥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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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영이가 원숭이랑 놀고 있습니다 인사 떨려 안 물죠? 안 물죠? 그냥 걸어 가세요 네? 저까지 걸을게요 이리 봐봐 여기 네 다리 밑에 여기 재밌죠? 바로 이곳이 원숭이 사우나 원사 원사입니다 여기서 원숭이들이 목욕을 한대요 그래서 원숭이들이 목욕을 하는데 아침에 다 했나 봐요 지금 다 빠졌어요 establishment 야 내 나 난리났어 자체가 너무 높아 어악 실패 실패입니다. 원숭이 흉내에 좀 내려가는데 실패네요. 아무나 나무 올라가는 게 아니네요. 지금 저는 오부지라는 시장에서 쇼핑을 엄청 하고 수박주스를 먹고 있습니다. 수박주스를 같이 드시죠. 우리 팬들 좋은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발로 진짜 좋아요. 와 진짜 모자 막 썼다. 여러분 바로 이곳이 발리 바다입니다. 렛츠고! 방금 그 모습만 보면 사실 뭐 부산 앞바다와 그런 별 큰 차이 없어 보이지만 이런 어떤 아름다운 바다 여러분을 위해서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렛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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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부부 amongstassic 우리 wy cuc boss 감사합니다. cke고요! 렛츠고! 저 타고 áscribe 루타발리의 옥수수 대박이다 이거 한국 돈으로 천원이에요 천원 병량가 만점 분위기 짱 천원에 이걸 뽑는걸 제가 우리 멤버들이랑 세계여행을 하려고 제가 준비한게 있습니다 우리 멤버들 아까 깜짝 놀릴게요 진짜 장호형이 멋있다 진짜 부산싼아이네 저는 뭐 장난치지 않습니다 진짜로 제가 이런거 뭐 이런거 다 우리 멤버들이랑 여행하려고 세계여행 What time is it To be To be To 저기가 어딜갔냐 어딜 향해서 가느냐 To Hard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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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od night Good night Circum Job 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